아멘 미결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으셨다가 이렇게 4학순절 들어 5번째 주일 맞이해서 저희들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렇게 각자의 가정을 성전삼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무척 많죠 참 이러한 때를 당하고 보니 예전에 주셨던 말씀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2008년도 11월 9일 날 주일 예배 때 주셨던 말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지전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찾아와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이 모든 환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제든지 아무것도 한 가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러한 믿음으로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강에 있든지 또 시골에 있든지 어디든지 간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나는 행한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를 오늘 본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전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할 때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도 정말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우리가 하게 되면 기도할 때 착각 응답받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 1서 3장 22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91편은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환란과 어려움을 깊이 체험한 시인의 굳건한 믿음을 고백하는 말씀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지일관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와 인도와 사랑을 확신하는 신앙을 불어넣어주는 신뢰의 시로 10편 91편은 충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지존자의 그늘 아래 구하는 자 이 지존자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가 있어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영혼부터 영혼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 지존자가 아니시겠습니까 이러한 지존자의 그늘 아래 피하여 큰 환란을 당한다 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난 믿느냐 믿죠 그래 그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우주맘을 창조하신 그 권세와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너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믿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믿고 산다는 자체가 벌써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렇다면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 첫째로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큰 환란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사도연이 요한계식 7장에 볼 때 하나님 저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굽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욕먹고 2단 3단 오만욕설 매도 맞고 또 직장 쫓겨나고 또 친구 중에도 들지 못하고 환란당한 저분들이 예수의 피에 더러운 옷을 다 씻어서 흰옷이 됐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 사도연이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는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라 요한계식 7장 9절과 십사들에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요한계식 7장 16절 17절 말씀할 때 그분들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무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요한계식 7장 16절 17절과 이사야 49장 10절에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가 살 때 이 머리가 그냥 어지러워지고 우리의 눈이 더러워져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씻어서 쉬게 한다는 것 우리는 꼭 믿으시고 요즘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종말이란 것은 때려부수고 또 파괴하고 그러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다운 종말의 의미는 옛 세상의 종결과 동시에 오는 새 세상의 축복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이 있는데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다 또 두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말스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사이클이 한 번에 만나는 것이 바로 진짜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봉 24장 21절 주님 말씀 보게 되면요 1, 2차 세계대전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순간으로 죽습니다 이 3분의 1이 무시무시한 온역과 이 온역이 전염병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온역과 화학무기로 말미암아 다 죽습니다 순간 죽어요 단 1층 만에 죽는데 그 다음에 남은 3분의 2 중에서 또다시 3분의 1이 말할 수 없는 환란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겨우 농사 짓고 시종자 남겨놓듯이 그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여 언제 오십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마태봉 24장 28절에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참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마태봉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 노아 때 같이 한 번 우리 인류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한교수님 말씀 볼 때 참 요즘 유한교수님 말씀 볼 때 어느 때보다도 실감이 나고 피부에 와닿잖아요 유한교수님 보면 일곱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 이 세상이 끝나는데 그 일곱 대접 중에 여섯 번째 대접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에덴 동산 근처라고 하는 유브라데 강이 싹 말라버립니다 이 유브라데 강이 세계 4대 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도 큰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순간 마른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믿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재주가 좋은데 그 큰 강이 그 유브라데 강이 한 번에 마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홍해가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콧김으로 한 번 부시니까 물이 갈라진 거 아닙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물이 갈라졌을 뿐 아니라 땅이 바짝 말랐어요 아니 홍해가 갈라진다 했는데 그 땅이 마를 수가 있어요 최소한 한 달 내지는 몇 개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볼 때 순간 마른 땅이 돼가지고 이살백성이 건너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유브라데 강 마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종말에 유브라데 강이 마르느냐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유브라데 강이 순식간에 마르게 하느냐 그것은 불신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암하겠던 전쟁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느냐 그런데 믿는 성도에게는 에덴 농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브라데 강물을 마르게 한다고 그 말씀이 요한계절 16장 16자리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세의 영이 히브리움으로 암하겠던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유브라데 강 딱 마르니까요 그 유브라데 강 근처에 암하겠던 있잖아요 이곳으로 집결 집결 그래서 마지막 3차 전쟁 암하겠던 전쟁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봐도 세계 인구가 다 죽잖아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해서 다 죽었지만 베드로서 3장 볼 때 마지막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때 불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하여튼 창세로부터 끝날까지 이런 혼란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마지막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감아여 주지 아니하면 하여튼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지치고 살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 얼마나 복입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볼 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 철시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 그 장막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환경을 뜻하잖아요 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게 못하겠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피난체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10편 91편 1절 상반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세요 나의 의료야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틀림없잖아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할 때 맨 처음에는 전 세계가 가볍게 왔죠 벌써 이제 석 달이 채 안 돼가지고요 벌써 감염된 자가 60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3만 명 넘어서 지금 4만 명으로 향해서 달려갈 정도로 전 세계적인 그 유연병이 된 거예요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나라 중에서 205개국이 다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감염 안 된 데 있다면야 저 남극 대륙 그 얼음 구덩이 거기는 아직 뭐 안 됐겠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는 깐마디로 이 땅에는 피난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 두신 피난처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 지존자 히브리 원어로 엘리온입니다 엘리온 지극히 정교한 분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분 가장 먼저 으뜸 가는 분 그러니까 지존자는 절대 탁월하신 분이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밀한 것은 뭐냐 은밀한 것은 히브리 원어로 세테루예요 세테루 세테루인데 비밀 장소로서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알면야 다 거기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저 무슨 뭐 알라스카 아니면 저 몬타나주의 어디 깊은 산맥 속에 있다 아 그러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피난처는 이 땅의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함부로 공개되지 않고 마지막 환란 때 하나님이 그 은신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죠 지성소 어떤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곳 피난처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법계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법계에 있는 지성소에 다른 일반 제사장 들어갔다가는요 그냥 불이 나와서 즉사입니다 즉사 이 지성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도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불이 나와서 즉사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 지성소를 감싸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피난처는 사람의 생각이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장소는 어느 날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죠 10편 91편 1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 아래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32편 7절에도 주는 나의 은신처여 나의 방패시라 10편 27편 5절에도 여호와께서 환란 날의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마치 환란 가운데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서 누구 하나 얼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0편 31편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로다 10편 91편과 똑같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모든 다툼과 재난과 환란에서 면하게 하신다 이러한 복을 받으시는 우리 푸른동산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들이 있습니다 유한계시록 2장 17절과 유한복음 6장 48절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또 그곳에서 우리는 새 이름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한계시록 3장 12절 19장 12절 이사회 62장 2절 또 이사회 65장 15절에 볼 때 끝날에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날 아래 거하는 자는 새 이름을 받는데 그 이름은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장소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갚지고 사신 이 교회 주의 몸된 이 성전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피난처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세운 목적이 뭡니까 출혁기 25장 22절 보게 되면 야 내가 너 만나고프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야 성서를 지어라 내가 바로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출혁기 29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내 살림 집같이 내가 사는 집같이 그저 여간방 뜨내기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라 완전히 나의 거처를 삼아서 떠나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거처로 삼아라 이 교회가 바로 내가 사는 영원한 집이다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성서를 가까이 하는 사람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내 집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죠 그러나 이렇게 실감나게 여러분들 감사 뜨겁게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2주 3주째 교회 못 나오니까 참 평상시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더욱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에스겔 성전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피난처 삼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는 이 나무 벽돌 흙으로 만든 콘크리트로 만든 이 건물이 여러분들 피난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 마지막 때 이 에스겔 성전 전 인류의 마지막 피난처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하여튼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가시는 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흙이나 나무 벽돌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벽돌로 지은 성전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라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한 15년 전쯤 됐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구성전 우리 이사 오기 전에 구성전에 있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풍성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손님들도 많이 왔습니다 늘 많이 오잖아요 수십 명 왔어요 목사님들 각 교회 성도님들 그런데 몸이 좀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누가 대접한다고 좋은 식당 다 얘기해 놨는데 못 가신 거예요 너무 아프셔가지고 그런데 이거 예약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안 가면요 뭐 막 엄청난 돈 또 손해보잖아요 야 다 가서 식사해 식사해 그래서 다 식사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갔다 왔더니 일어나셔서 야 이 방으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구성전에 성전이 아니라 저쪽 뒷문 쪽으로 큰 길가 뒷문 쪽으로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 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성령의 벽돌로 지은 세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꼭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벽돌로 지잖아요 벽돌 나무 벽돌이든 흑벽돌이든 콩크리스틱 벽돌이든 하여튼 벽돌을 쌓아야만이 건물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천국도 이렇게 지어진 세계가 있는데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벽돌로 지은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 가지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은 다 물질로 지어져죠 물질로 물질을 기반으로 세워진 세계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성령을 기반으로 지어진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구성하는 물질과 그 천국을 구성하는 물질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야만이 그 세계에 들어가지 변화 받지 못한 몸으로 여러분들 그 나라 들어가면 뭐합니까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성령의 벽돌로 지은 세계다 지금도 그 말씀이 생생히 기억이 나요 에스겔 성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여러분들 없습니다 또 핵폭탄이 바로 옆에서 터져도 여러분들 에스겔 성전에 들어간 사람 하여튼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성전이야말로 끝날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또 에스겔 성전은 정말의 노아 방주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에스겔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죠 홍수 심판 때 노아 방주 들어간 자만이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이 노아가 얼마나 안타깝게 외쳤겠어요 그 커다란 방주 지었는데 아무도 안 와 아무도 말씀을 듣지 않아 믿지 않아 그냥 홍수 7일 남겨놓고도 그냥 사람 붙잡고 제발 살고 싶으면 들어오라고 나중에 다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오라고 일단 그러는데도 여러분들 누구 하나 노아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이러한 에스겔 성전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날 에스겔 성전이 이때 이 땅에서 이제 선포가 되고 지어져 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여러분들 에스겔 성전 말씀 여러분들 정말 내 생명같이 여기고 여러분들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심령들이 이 75억 인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의 맘은 노아 때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가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며 의의를 전파했듯이 우리는 반드시 이 변화의 말씀 에스겔 성전 이 구속사의 말씀을 세계 10번을 향해서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죠 그런 자에 한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성전 보여주시고 또 에스겔 성전은 누가 들어갑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이 성전을 보고 부끄러워 부끄러워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나의 살아온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 들지 못할 정도로 회개하는 자 옳지 바로 그 사람에게 에스겔 성전 보여줘 측량하게 해 그 다음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없기는 하여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 영원한 피난처를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지금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는 거 꼭 믿으시고 우리 푸른농산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한 사람도 그 가족들 자녀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삼마 늘 주와 함께 거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91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 사자들이 뭡니까? 천사야 천사 그러니까 전능자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요 날마다 날마다 천사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순간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 수가 없고 영생하시는 말씀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험난한 세상 광야 험난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 볼 때 이 시평기자는 네 가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그 위험을 묘사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밤의 놀램 밤에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깨요 그다음에 두려워 잠을 잃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밤의 놀램 두 번째는 낮에 흐르는 살 살은 뭐예요? 화살같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화살이 그냥 막 날라다니는 날라다녀 그래서 세 번째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 도대체 누가 걸린 사람이고 안 걸린 사람 그냥 깜깜한 가운데 그냥 이게 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전염병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백주의 홍백개하는 파멸이다 참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고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괴로움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들을 침투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편 91편 9절 13전에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그 안에 거는 자들은 천사의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왕하 6장이 볼 때 왕하 6장이 볼 때 아람왕이 이스라엘 예언자 엘리사 그놈을 잡아와 신화가 있다가 마마 아래요 지금 왕이 말하는 그것도 지금 그분은 듣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여튼 전쟁만 했다면 아람이 얼마나 큰 나라예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까지 큰 나라고 이스라엘은 대한민국까지 조그만 나라야 그거 뭐 한 번 치면 그냥 무너질 것 같은데 하여튼 쳐들어갔다 하면 쳐들어가는 그 길목 요새를 딱 지키고 있다가 작살 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몇 번 반복하니까 야이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전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여튼 이 선지자가 우리가 조용히 모여서 밀시해서 얘기하는 그것까지 다 듣고 미리 다 방비합니다 그래 빨리 대군을 동원해서 그 엘리사 그놈 잡아와라 우리가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엘리사 그놈부터 죽여야 된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 올라를 얘기하면 몇 개 사단 쉽게 하면 사람 하나 잡는데 여러분 3만 명 5만 명 10만 명을 파병을 한 거예요 흔히 뭐 놀랐죠 그래가지고 계약이 몸 쪽에 나가보니까 이건 뭐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무슨 메뚜기 때 모인 것처럼요 그러고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큰 놀래가지고 그냥 엘리사한테 얘기할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나아볼 거예요 근데 나아보지도 않아요 나아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몸 좀 개하시 저거 믿지 못해서 저런다고 하나님 저놈 눈 좀 떠서 보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개하시가 딱 눈을 떠서 보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이 도단성 엘리사와 이 개하시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군대가 수십만이에요 그런데 또 그 둘레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군천사가 다 지키고 또 이렇게 딱 겨냥하고 있는 거 그거 이 개하시가 보고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 아람나라를 치니까요 그 수십만 명 군대가요 순간 장림 됐어 쌓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천사 딱 보내가지고 야 저놈들 다 즉시로 장림 만들어 그러니까 그냥 수십만 명이 지휘관부터 말단 쫄개 병사까지요 다 장림이 됐으니 무슨 전쟁을 합니까 잘못 창 찔렀다가 자기 편 찌르게 생겼는데 이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다 수십만 명이 포로로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보세요 야 저분들 죽이지 말고 다 모아 모아 모아가지고 떡검을 주어 또 먹여 그 다음에 다시 아람나라로 돌아가게 할 때 이 아람망이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때서야 깨닫고 다시는 엘리사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치 못했다고 왕하 6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왕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다 동원한 거 보세요 그 엘리사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엘리사를 지켜주던 그 천사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걱정, 의심, 두려움 다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원로목사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면서 하여튼 제목이 제목이 말씀 제목이 끝날에는 천사의 도움받지 못하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게 제목의 제목 한 25년 됐을 거예요 끝날에는 천사의 도움받지 못하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종문에 관한 책이죠 우리가 당할 일들 그런데 성경에 볼 때 신구에 값혀서요 천사라는 말이 170번 나와요 신구의학에 천사라는 말이 단어가 170번 그런데 50번이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종만의 책이면서 무슨 책이에요? 천사,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지 않고는 일을 안 하실 정도로 다 천사의 책이에요 여러분들 참고로 적어놓으시면 아마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볼 때 바람 맡은 천사 아예 바람만 맡은 천사가 있어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 불, 파이어, 불 맡은 천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 물, 물 맡은 천사가 있고 9장 15절에는 전쟁 맡은 천사가 있죠 전쟁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딱 붙잡고 있다가 놔라 할 때요 순식간에 그러면 날아가요 전 세계가 다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되냐고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2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맡은 천사가 나오죠 또 계시록 8장 2절에는 일곱 나팔 가진 천사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는 일곱 대접 가진 천사 그러니까 이러한 천사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종말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에스겔서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지금 내 생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가운데 으뜸이 누구냐 내 생물 내 그룹입니다 내 생물과 내 그룹이야 이 내 생물과 내 그룹은 특별한 천사야 보호자 가운데와 주위에서 일합니다 다시 하면 예수님이 이제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보호자 가운데로 오셔서 만왕여왕으로 재림하시는데 그 역사를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천사가 바로 내 생물 내 그룹이에요 여러분도 요즘 공부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자 결론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는 축복을 받을 자 누구냐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두 번째는 전진하는 믿음을 가진 자 전진하는 믿음 어떤 일과 환란을 만나도 뒤돌아서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게 하신다 히브리 11.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대 전진하는 믿음 어떤 어려운 거 환란당해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는 복을 받습니다 또 히브리 10.38절에 볼 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만 미야만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진하는 것과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믿음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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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정말의 광해에 서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광해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닥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경 볼 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비둘어보는 자 애급을 그리워하고 애교로 돌아가자 홍해 앞에서 그래서 홍해 앞에서 야 이 놈아 모세야 애급에 매장지가 없어서 공동뼈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왔냐 애교로 돌아가자 또한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도 야 우리가 애교땅에서 고기가 막 옆에 있을 때 그때가 그립다 그래도 그때는 종설이지만 마음껏 먹고 싶은 거다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 이 모세야 이 놈아 빨리 애교로 돌아가자 결정적으로 림마 가네스반 해야죠 광야 40년에 운명이 갈라지는 장소가 림마에요 림마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가난한 땅 스파이 보내서 12명 정탁해 했더니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야 그 땅은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이야 험악해 우리 들어갔다가는 뼈도 못 추리고 다 죽는단 말이지 이 말 했을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 통혹하고 난리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민숙이 14장 3절과 4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교부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교부로 돌아가자 말이죠 이제는 아예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모세 저놈 죽이고 모세 아론 죽이고 장관을 따로 세우자 지도자 이래가지고 애교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광야에서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전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경영 가운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급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환란을 만나기만 하면 그저 믿음 다 잃어버리고 돌아가자 돌아가자 다시 우리 육신의 삶 그 세상 우상승배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자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급하기 잘 들으세요 출급하기 약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히스쿡스 왕이죠 히스쿡스 왕이죠 출입기 1장 8절에 볼 때 그런데 이놈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누구냐 바로 종말의 적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종말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를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세우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생각을 안 해 여기가 좋은 줄 알고 대접받고 왜? 요셉이 애굽 사람한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영웅 아닙니까 나라를 살린 영웅이야 그러니까 그 요셉 덕분에 고생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대접받고 그런데 놔두면 절대 애굽을 떠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급하기 딱 100년 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아주 악질적인 왕을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가서야 아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지 우리가 가난한 땅으로 가야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출급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란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 왜 이 몹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이거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성도들도 두려워하게 불안에 떨게 하시고 왜 교회 나와 예배도 못 드리게 하시느냐 바보 같은 소리 바보 같은 소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을 세우지 않으면요 이 애굽이 자기 본양인 줄 알고 떠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을 세워서 핍박받을 때 그렇지 애굽이 아니라 가난한 땅이 나의 본양이지 떠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날에 이 말 환란에 비하면 왜 이런 환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왜 저 그리스도의 수중에 전 세계가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그러한 환란을 왜 주시느냐 그렇지 않으면요 변화받을 생각을 안 해 그저 이 땅에 살다가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이 땅에 육체 갖고 육체의 욕심 본능 따라 살다가 아 죽으면 부활해서 그날에 가면 되지 않냐 이러고 여러분들 변화받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날에 환란 주시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같은 적그리도를 세워가지고요 그런 때가 이제 반드시 이 땅에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사 칼레같이 똑같은 환란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았지만 여호사 칼레의 믿음은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무슨 말 하냐 민숙이 14장 6절 9절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야 그 땅을 빨리 올라가서 치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 여러분들 식은 죽 먹기 영어로는 피스 오브 케이크죠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저놈들 치는 거는요 누워서 떡 먹기란 누워서 떡 먹기 이렇게 똑같이 광야에서 신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급을 뒤돌아본 그런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전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칼레과 여호사만큼은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난한 땅에 들어갔다는 거 바로 그러한 믿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우리를 지전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는 그러한 참된 승리적인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구속사에 행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미암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여튼 교회 자체를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문 밖에 나가기도 겁날 정도로 그러한 환란을 또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도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한 과정이라는 거 모든 것이 전념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 환란을 우리는 뚫고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 칼레같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승리적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지름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 많으냐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가리아 2장 5절 말씀 찾으세요 또 앞에 보시고 화면에 나오죠? 수가리아 2장 5절 참 귀한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들 다 같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환란의 불이 7년 대 환란의 불이 아무리 뜨겁다 한들 하나님의 불보다 뜨겁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불로 아예 우리가 사는 성곽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직장사업 교회 모든 성곽을 하나님이 불로 이렇게 다 둘러진처 보여주셔서 아주 불성곽을 만들어주셔서 하여튼 어떠한 어둠이나 흑암의 관세 근처도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불성곽으로 우리를 진처 불로 보여주신다는 거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한 거 다 떨쳐버리시고 늘 지존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근원 속에 또한 살아가면서 이 에스길 성전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또한 승리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푸른동산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장중에 저희들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복도고룩한 주일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 가정을 성전삼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점수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면 아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이 결국 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과제라는 걸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붙잡게 도와주셔서 바라옵기는 이 고통을 알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뒤로 물러가는 자 하나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동안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을 살려고 했던 그 교만함을 뉘우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불신과 무지와 어둠과 죄악이 다 떠나가는 벅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절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금융의 손길로 모든 질병을 속히 물리쳐주시고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하나님의 피로 갚지고 다신 교회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지켜주시는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단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희생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각자 맡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삼마 인만의 축복으로 감싸주셔서 모든 재난과 질병과 사고와 총칼의 위협에서 손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높이 받도록 감사 기도 올리옴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